사람과 물건, 정보의 이동공간인 플랫폼 플랫폼 안에서는 서비스와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되면서 수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지금 플랫폼 중심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중심 기업만이 이익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세상 모두 승자가 되려면 누구나 플랫폼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 기업의 독식이 아닌 모두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세상 아자몰은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어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미래로의 부약을 위한 도전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글로벌 초인류 기업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갖춘 아자몰 아자몰은 가전제품, 패션 의류, 친환경 신선식품, 홈 인테리어, 유아동, 스포츠 등 다양한 상품은 물론 가전케어, 꽃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까지 제공합니다 아자몰은 고객의 성별, 나이, 구매 패턴 등을 분석하여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제안합니다 개인이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몰 아자몰의 주인공은 이제 당신입니다 아자몰에서는 모두가 가치 제공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됩니다 아자몰은 애터미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다시 만들면서 가치의 무한 협장을 이루어내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허브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는 국내 최대 인터넷 멤버십 쇼핑몰 아자몰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의 경영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 모든 유통은 애터미예요 유통의 허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제품을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그런 종합 유통회사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허브가 되는 거예요 500만이라는 회원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회원 모두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꿈을 현실로 바꾸어낸 아자몰 이제 아자몰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원이 플랫폼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플랫폼의 오너가 됩니다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아자몰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영상에서 만나요 enjoyed